제가 무슨 프로그램에 나가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내년 2020년에 뭐가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갔다가 뭐, 뭐가요? 집이 좋아요? 주식이 좋아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걸 알면 제가 사쩌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뭐가 이렇게 찍고 있길래 뭐가 찍고 있길래 급작스럽게 말하느라 말이 꼬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자, 이거 봅시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즐거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어버버버버버 하면서 뻘소리를 하다 왔는데 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11주만에 최대로 오르고 매물 소진 여파가 돼서 부동산값이 미쳤다라는 진짜 미치진 않았어요. 조금 많이 오르는 거죠. 조금 많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2019년 12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는 당연히 신도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봅시다. 자, 얼마나 올랐냐? 2019년에 이런 거 보여드리면 지금 자랑하는 거냐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없죠. 있었으면 좋겠죠. 하하하하! 자, 봅시다. 강동구도 0.69% 그래서 한 500만원에서 2500만원 올랐다. 송파구도 0.48% 3천만원이 올랐다. 많이 오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부럽긴 한데... 야, 0.48% 올랐는데 3천만원이야? 사이즈가 크니까 사실 0.48%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단가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1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12월에 나온 통계죠. 거의 5조, 4.9조가 오르면서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어요. 은행에 여러분과 내가 빌리는 게 거의 한 달에... 5조를 빌리면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고 작년 12월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니까 돈을 빌려서 사는 거죠. 확실히 금리가 나뉘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지른 사람들이 상당히 계셨다. 물론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렇게 쓰니까 굉장히 최대폭처럼 보이지만 실제 값을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 주담대가 보통 한 3조. 2017년에 3조. 작년에 많이 올랐죠. 작년에 집값이 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의 5조까지 4.8조를 빌렸는데 2019년에 쭉 떨어지다가 다시 4.9조, 작년에 5.0까지 한 2년 전에 비하면은 한 2조? 1.9조 정도 상승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 자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많이 올랐냐? 객관적으로는 이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연도로 본 건데요. 이때는 정말 많이 올랐죠. 와 이거는 기절할 뻔했어요. 2016년, 17년, 18년은 거의 10% 이상 두 자리대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사실은 원로 치면은 집값이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연 전체로 치면은 한 5%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집도 위험자산이니까 적게 오른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은 정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1년에 주식이 한 5% 올랐다고 보면 되니까 작년 재작률에서 많이 떨어진 거고 자 그럼 봅시다. 제 얘기 제가 말씀드리면은 전혀 신뢰가 없고 근거가 없고 모르는 후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레포트를 하나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가격이 빠진다라는 레포트고 두 번째가 가격이 오른다라는 레포트를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미래에세청들의 레포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보시면은 가격이 오른 거는 역대 최대로 감소한 매도 물량이고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 해서 보시면은 미래는 약간 가격이 빠진다는 쪽인데 그거를 말씀드리기보다 이거를 보시죠.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야 2010년에 평균값이겠죠.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빠집니다. 5억 6천 5억 2천 5억 1천 1년 2년 3년 거의 4년간 2010년도 초반에는 불과 5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죠. 몸으로 느꼈어요. 안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저 이때 있었거든요. 안 팔려 얘들아. 이때는 가서 부동산에 제발 좀 팔아달라고 안 팔려요. 매물이야.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2013, 2015년까지도 올랐는데 어느 정도 올랐냐면 2016년에 5억 7천이었던 게 2015년에도 5억 7천이었어요. 1, 2, 3, 4, 5 6년간 아파트 가격이 사실상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불과 4년, 5년 전이에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불과 4년, 5년 전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영원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오르죠. 길게 봐서는 오르는데 이렇게 오르는데 이것도 상품이니까 이렇게 오르잖아요. 당연히 모든 상품이 이런 게 있죠. 굴곡에 있잖아요. 어디에나 그러니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불과 5년 전에는 이거였고 이제는 이거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만 보면 아파트 가게 영원히 오른 것 같지만 제가 들고 있던 이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언저리에서 팔았다고 예전에 아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하하 하여튼 그랬는데 자 이때 벌어졌던 특이한 상황을 잠깐 보시면 자 매매가격은 안 올랐거든요. 전세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전세가격이 평균 2억 4천하던 게 2015년에 전세가격이 4억으로 오르면서 이 5억 6천짜리 평균 집을 1억 6천만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우와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전세를 끼면 내 돈은 거의 없어도 내 돈의 3배 이상 되는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이때 왜 그랬니? 아파트 가격이 다 빠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아파트를 안 사고 전부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랬어. 너도 나도 전세였어요. 아파트를 아무도 안 살려고 그랬어. 지금하고 반대였어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야 씨 뭐 매수 호가는 안 들어오고 맨날 전세 들어오겠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 전세 들어오겠대. 내가 살고 있는데 전세를 어떻게 들어와? 저를 쫓아내고 들어오시든가. 하여튼 맨날 전세만 문의 오고 매매가 문의가 없어요. 전세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4억까지 올라가요. 매매가격이 변화가 없는데 전세가격이 2억 4체스 4억이니까 1억 6천 거의 40%가 상승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본 자기가 들어갈 돈은 1억 6천만 있어도 거의 6억짜리 5억 6천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갭 투자하기 너무 쉽죠. 소위 전세 끼고 집 사기가 너무 쉬운 때였는데 아 형 그러면 이때 전세 끼고 집을 사야지 뭐 했어 그러면 그러게요. 그러게 뭐 했을까? 아 근데 그땐 아무도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그땐 아무도 그렇게 안 생각하고 이거 곧 빠질 거니까 전부 다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저처럼 공포에 떨고 정부 전세 들어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전세값하고 매매가격이 거의 90%인 단지들이 꽤 됐어요. 전세나 매매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도 집을 안 샀어요. 일종의 쏠림이죠. 무서운 거지. 집이 떨어지니까 무서운데 살아야 되고 그럼 웃긴 건 무서우면 전세값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좋은 데는 살고 싶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전세를 찾으니까 전세값 어디 아 불과 한치 앞에서 못 보는 거죠. 제 얘기입니다. 한치 앞에서 못 봐요. 아무리 뭐 분석하고 해도 2015년에서 16년부터 대세 상승이 출발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잘 안 보여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이때부터는 반대죠. 매매가격이 쭉 상승하면서 이 레포트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숏 레포트입니다. 지금 미래세 아저씨들은 숏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쪽을 많이 찍었다는 레포트에 염두에 두고 감안하고 보세요. 자기 자본이 많이 올랐다. 옛날엔 1억 6천임을 살 수 있었던 게 이젠 4억 2천이 들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게 이 레포트의 주된 내용이고 ROE가 이렇게 ROE가 뭐냐면은 자기 자본 대비 번 돈이죠. 지금까지는 자기 자본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뭐 수요가 적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런 레포트입니다. 논리가 그래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자기 자본이 이렇게 줄었다가 이제는 집 사는데 상당히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게 뜻하는 바는 저 같은 사람은 2015년에는 그래도 마음을 먹음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9억이 돼서 마음을 먹으려면 4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쉽지 않다. 확실한 거는 저 같은 사람의 수요는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게 이겁니다. 제가 이 표를 약간 바꿔왔는데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표현했는데 집값 대비 내가 얼마나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었냐는 건데 전세를 끼면 대출 말고 전세를 끼죠. 대출을 끼는 거는 정부 정책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세를 끼고 2010년도에 58% 정도가 내 돈이 있어야 했어요. 쭉 내려가서 2015년도에 평균적으로 30%가 안 됐습니다. 20%만 있어도 집을 샀는데 이제는 다시 50%로 올라왔어요. 집값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 돈이 꽤 있어야 살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자 그래서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저같은 제 얘기를 백날 들여봐야 저는 거꾸로 간 사람인데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지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사람인데 제 얘기를 들으면 뭐 하시겠어요 라고 레포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자고 결론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이런 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현재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거래 회전율이라고 어렵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보면은 매매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당연히 줄었죠. 여기는 아까 봤지만 내 자본이 별로 없어도 살 수 있었던 시대형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내 자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급은 뭐 많이 분석을 했을까 공급까지는 뭐 분석 레포트를 많이 봤는데 그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일단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그냥 비싸잖아. 그거 현금으로 60% 정도 넘는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굉장히 줄면서 가격이 올라간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고요. 공급 감소 얘기는 뭐 이런 레포트들 보시면은 이건 개인적으로 판단하세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뭐 감소하기 때문에 분양가 사망한 지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우려가 커지고 공급 감소이기 때문에 2, 30대 주택 매수가 급증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정말 효과세에 나올 법한 분석이고 뭐 몇 개 뭐 부동산 사이트에서 굳이 많이 도는 거 보여드리자면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하니까 오히려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를 부시더라. 새로 생긴 것도 있지만은 멸실 부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멸실이 돼서 공급이 많이 줄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는 PIR 우리의 인컴 대비 지금 집값은 역대 최고까지 올라갔죠. 우리의 소득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래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어. 거래도 줄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월급만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월급만으로 돈을 쭉 벌 수 있는 분이라면은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지만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가격은 언젠가 이렇게 되겠죠. 자본주의 물가상정도 일본이 아니라면 맨날 들이 일본이 이거였지만 일본이 아니라면은 뭐 각도의 문제지만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 이렇게 갈 텐데 그게 이렇게 갑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요. 모든 자산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집 사는 분들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언젠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게다가 요즘 집 분양을 받으면은 5년에서 거의 10년 전매금지죠. 분양 받으면은 뭐 한 5년 10년 앉아있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뭐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5년 10년 뒤에 보면은 여기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생각도 뭐 동의는 합니다. 근데 뭐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샀지만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마음고생을 안 하는 길은 굳이 부동살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살 때 사는 거죠. 그걸 판단하기 힘드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한참 여기에 왔을 수도 있죠.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더라도 들어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부동산 사는 분도 충분히 저런 이유로 이해가 되고 주식 사는 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왜?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코스피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박스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팡 튀어 올라가죠. 여기도 또 박스 피었어요. 그러다가 팡 튀어 올라간 줄 알고 저 같은 사람들이 구다닥 들어갔다가 아니었구나 하고 빠졌는데 어쨌건 요즘 분위기를 보아하면은 예전에 요 박스 근처 언저리라도 박스권인 것 같죠? 느낌상 뭐 2000 근처 1900 언저리 가면은 싸다 싸다 하면서 사고 조금 올라가면은 뭐 미국이랑 누구랑 싸우네 비싸다 비싸다 팔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이연절이가 뭐 과거의 역사를 봐도 박스인 것 같아. 물론 이게 올 수도 있죠. 물론 여기서 우당탕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우당탕 한다고 쳐도 과거에 보니까 기존 박스권으로 뭐 빠르게 회기는 하더라. 기존 체력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게 박스라고 보면은 현재 뭐 이천 근처에 가면은 뭐 박스권 뭐 하단인지 중반인지 모르겠지만은 박스권 내에서는 좀 낮은 것 같으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올라가면 팔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당탕을 뭐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오면 좋고 아니면 맞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주식이 2170이긴 하지만 2000에서 2100선에서 싸다고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때 가장 편한 거는 아무래도 저렴할 때 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집을 못 사지만 대신 이걸 사면 되지 않겠니? 건설 준비. 저의 그 판단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신 이걸 사면 되지. 아 집은 못 샀어. 그때 당장 그럼 건설주 아니냐? 얘네 아파트 재고 많잖아. 지금 재고가 얼마나 많을걸? 아파트 게 오르니까 건설주가 오르지 않겠니? 라는 저 같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 이게 이것도 한치 거짓어는 실한데요. 왜 실하냐?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흔히 주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차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모여. 예를 들면. 디영이를 그려요. 브라키오 사우루스의 꼬리가 오르냐 내리냐를 그리는데 자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 뭔가 한정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뭔가 이제 오른 거 아니겠니? 부동산 가격도 잘 보니까 나는 이미 집을 팔아서 무서워서 다시 못 들어가겠지만은 부동산 가격도 반등한다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지만 건설주도 이렇게 그러면 반등 아니겠니? 하고 들어간 동지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저와 같은 분이 많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적이고 그런 멋있는 계산을 한 형들이 자 분명히 자 여기 있다가 하지만 생각을 하죠. 좀 무서울 수 있어.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차트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하지만 건설이 건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을 이유는 또 잘 없을 거 같고 그때만 해도 해외 건설이 작살이 난다든 등 뭐 무슨 뭐 얼마가 터졌다든 등 이런 소문이 계속 들려오니까 조금 무섭죠. 그래서 별로 안 사요. 왜냐면 별로 안 갈까 좀 가지만 아 가냐 그러다가 이쯤에 왔는데 갑자기 이쯤에서 저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나 얘기했지만은 노스코리아 아저씨들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레포트들이 북한에 철도를 깔면은 그게 몇 킬로고 도로를 깔면은 몇 킬로인데 평양에 아파트가 몇 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뭐 갑자기 김정은 아저씨하고 저기 트럼프 형하고 무슨 손잡고 이렇게 이러고 사진 찍고 와 와 갑자기 사진 왜 찍어 또 아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게 많이 당했거든?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것도 이게 올라가네 이게 또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올라가죠. 사진 찍을 때마다 잠깐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걸 이제 배우 아 쇠기가 가다가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쵸? 이걸 이중바닥이라고 그러죠. 여기 한번 화닥을 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 한번 확인을 했어. 좋아! 이벤트를 받아서 이제 가는 건가요? 그럼 우리의 목표가는 옛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 거 이런 처음에 책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기형이 파란색이니까 여기도 뭐 이딴 식으로 거서 자 우리의 목표가는 최하역이다. 뭐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자 주식사에 특하면 100% 이런 거 합니다. 뭐 쌍바닥에다가 이제 평행하게 선을 그면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길게 봐서는 이런 채널 아니겠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점은 최하역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그리시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거서 저처럼 최하역이고 만약에 이걸 돌파하면 다시 정거점 아니겠니? 뭐 이런 희망의 소리를 하면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은 자 제 꼴 납니다. 이거 차티스트라고 이제 하거나 이제 소위 이벤트 따라가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뵀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로 평생 벌 거 버는 분들도 많은데 문제는 그게 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이걸로 100억 번영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걸로 성과급 100억 받느냐? 있어요. 봤어요. 한 달에 1년에 200억 번영 봤어요. 봤는데 그게 내가 될 수 있냐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10개나 20개 중에 한 종목은 이렇게 가겠죠. 거기에 되면은 이건데 안 되면은 그냥 이제 아웃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와 있죠. 자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뭐 전형적인 개미니까 저같이 마음이 여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당연히 워런 버피청을 존경하기 때문에 워런 버피청이 저한테 보여주신 원칙이 있어요. 1번 원칙 Never lose your money 여기 왔을 때 이미 물렸죠. 물리니까 나는 절대 여기선 벌었어요. 여기선 벌었는데 여기 아래다 보니까 잠깐만 물리니까 Never lose your money 그쵸. 절대 이르면 안 돼. 저는 원칙을 지키겠다 하고 쭉 참았죠. 쭉 참았더니 지하실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여기 전저점이니까 이 그쵸. 야 전저점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할 기대로 앞으로 10분 만에 물리면 10년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10년을 언젠가는 그쵸. 설마 설마 설마하고 이렇게 심쿵심쿵 하고 있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쓸데없이 들이 필요 없고요. 저처럼 물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회로를 잠깐 돌려드리면 이제 많은 레포트가 나오고 계시는데요. 건설사 레포트도 잠깐 몇 개 보여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저수익 준공으로 왜 건설사가 저 모양 적고리였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나가서 공짜로 지어주시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영업이익률이 해외에 나와서 징계 전부 다 깨졌어요. 이게 적분으로 깨진 거예요. 적분으로 깨졌기 때문에 정교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적분으로 영업 손실이 났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저 조단희 손실을 열심히 났기 때문에 자 근데 드디어 적분값이 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댑니다.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지하실이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왜 적분값이 양으로 돌아오냐 간단합니다. 또 좋아하면 안되는게 적분값이 양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더 이상 별로 안해서 좋아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할 때는 다 깨졌고요. 다 깨지다 보니까 못하죠. 못해서 별로 안하니까 조금 양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더 이상 깨지진 않는다. 더 이상 깨지진 않는다. 하여튼 더 이상 깨지진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건설 수주를 사실 좀 보면 이때도 2013년에서 여기 보시면 회색이죠. 국내 민간 공급이 확 늘었다가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에 사실 영향을 미쳤죠. 늘릴 때 가격이 좀 주춤하다가 별로 안 느니까 가격이 좀 오르는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10년간의 주식시장과 펀드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죠. 첫 번째 주식형 펀드가 이렇게 됐다. 파란색. 두 번째 부동산 사모펀드가 이렇게 됐다. 이제는 주식 공모형보다 부동산 사모펀드의 크기가 커졌어요. 크로스가 크로스가 세상에 주식을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회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업이 더 잘나가는 기업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크로스가 주식시장이 많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주식장에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공모형 사모형 해도 다 줄었고 부동산 사모 는 굉장히 물론 우리 연기금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도 하는데 굉장히 커져서 크로스가 거의 똑같아요. 이거 역전됐죠. 주식 공모형과 부동산 사모형은 역전했어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리치는 공모를 너무 사모가 이렇게 커지니까 공모형 주황색이죠. 이거 늘리겠다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대표적인 게 리치 상장 같은 게 이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려야 되니까 저처럼 저기 들어갔다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형들 조금 마음의 안심을 들이자면 그래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다. 돈은 비슷하게 버는데 현재는 있지만 당연히 미래가 없을 뿐이었다. 프레젠트는 있지만 퓨처가 없을 뿐이었으니까 뭐 지금 어차피 이미 퓨처는 없다고 치고 프레젠트는 현재는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가 바닥이지 않을까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드렸으니까 부동산이 오른다는 레포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오르냐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대부분의 레포트의 내용은 당연히 이게 나와요. 첫 번째가 수급이고요. 두 번째가 금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수급이 좋다 그러잖아요. 아까도 봤지만 굉장히 수요가 줄었지만 매물이 없다. 반대로 매물이 없어서 수급이 나쁘지 않고 무슨 앞으로 건설이 몇 개가 되면 몇 호가 되고 앞으로 재건축밖에 없고 이런 쭉쭉쭉쭉 수급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하고 금리 가락해서 돈 빌리기 쉽다. 반대에 돈 빌리기가 쉬워서 오히려 저금리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돈 빌리기 쉽지만은 좀 많이 빌려야 될 텐데 상당히 많이 빌려야겠지만 뭐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충분히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피십니다. 산분들도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 되니까 저런 주가가 내려가고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 부담은 커졌지만 이런 이자까지 친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하면 주택 구매력이 오히려 좋아졌기 때문에 집값은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뭐 이런 유진 레포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말을 하시죠. 이게 주택 구매력 지수가 올랐다는 건데 저금리로 근데 너무 조금 오른 것 같긴 한데 너무 조금 오른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랐으니까 뭐 앞으로 당분간 꺼질 일은 좀 없지 않겠니 뭐 이런 기대를 치는 거예요. 상승 피로감이 있지만 하락 시그널을 찾기 쉽지 않냐. 그리고 아직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잖아.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자본 이득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뭐 그렇다는 거를 쭉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큼 됐냐면 지금 결과 많이 오르긴 했다. 실거래가 이런 게이긴 합니다. 자 이 정도긴 하지만 충분히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으로 뭐 흔히 말씀 많이 하는 거 서울 공급을 늘리기 힘들고 아까도 말했지만 멸실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는 거 하지만 뭐 굳이 저한테 가장 쉽게 돈 버는 법 그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2020년 가장 쉽게 돈 버는 법 이런 거 저는 진짜 그 얘기 드렸어요. 제가 뭘 많이 알겠어요. 언제나 자산가에 이르니까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 맞다. 하지만은 비교적 쉽게 가려면 조금 조금 절평가 될 때 하는 게 마음은 편하다. 5년, 10년, 20년을 들고 있으려면 어차피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 시장에 그렇습니다.